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동사의 부정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비동사의 부정문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동사의 부정문은 물론 맨 앞에는 주어가 오고요. 주어는 항상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는 동사가 오는데 비동사가 옵니다. 일반 동사 제가 전에 부정문을 만들 일반 동사 부정문 만드는 강의를 했을 때에는 일반 동사의 부정문은 부정어의 낫이라는 부정어가 일반 동사 앞에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비동사는 부정어가 뒤에 낫을 비동사 뒤에 붙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한마디로 동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비동사 그리고 나중에 제가 또 수업을 하겠지만 조동사 그리고 비동사와 조동사를 뺀 이 세상 모든 영어 동사는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동사가 범위가 제일 크고요. 비동사 조동사 그래서 동사에 이름이 있다. 피 비동사 조동사도 조라는 이름이 있다. 그래서 비동사 조동사는 이름이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힘이 셉니다. 비동사나 조동사는 동사의 이름이 있잖아요. 비라는 비동사나 조동사는 힘이 세기 때문에 이 부정어 낫이 뒤로 밀려납니다. 그렇게 알면은 요령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 동사 비동사나 조동사를 뺀 나머지 일반 동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부정어가 앞에 오고요. 비동사나 조동사는 힘이 있는 이름이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부정어 이 낫이 부정어가 뒤에 온다. 뒤로 밀린다. 이렇게 요령있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나는 M이다. 제가 비동사는 비동사 편에서 강의를 했을 때 비동사는 뜻이 뭐 뭐 이다 있다.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비동사는 이다 있다. 이때 I 나는 뭐 뭐 이다 인데 뒤에 낫이 붙어서 아닌 그래서 나는 뭐 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면 비동사 부정문 만들기는 비동사 뒤에 뒤에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비동사 앞이 아니고 뒤 비동사 뒤에 낫을 써서 부정문을 만든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비동사의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낫을 붙여서 만든다. 비동사 뒤 뒤에 낫을 붙인다. 비동사의 뜻은 이다 있다.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전에 수업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비동사의 부정은 비동사 뒤에 낫을 붙이는데요. 뜻은 이다의 반대인 아니다. 있다의 반대인 없다. 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문장을 보시겠는데요. 나는 슬프지 않다. 이때 부정어 나는 슬프다 해서 안타 라는 부정어가 우리 말에도 붙었는데요. I am sad. 낫을 일단 빼면 I am sad. 나는 슬프다. I am sad. 그런데 슬프지 않다 라는 부정어로 만들면 부정문을 만들면 이 부정어 낫이 am이라는 비동사 am not 이렇게 비동사 뒤에 써주면 나는 슬프지 않다. I am not sad. 이렇게 부정문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너는 친절하지 않다. 너는 친절하다 에 우리말 부정어가 붙었는데요. You 너는 are kind 하면 너는 친절하다가 되는데 아가 비동사 2인칭 U와 짝을 이루는 비동사는 are I라는 1인칭 주어에 짝을 이루는 비동사는 am 이것도 비동사 편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래서 are 다음에 not을 붙여주면 됩니다. You are not kind. 너는 are not 아니다. kind 친절한 너는 친절하지가 않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are not 비동사 plus not은 축약형 줄임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즉 만들기가 축약형 만들기가 간단한데 이 are 비동사를 그대로 통째로 써주고 그 다음에 이 o, o를 동그라미 o를 이렇게 동그라미 비슷한 이거를 어퍼스트로피라고 합니다. 어퍼스트로피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o를 어퍼스트로피로 변형을 시킨 다음에 그대로 nt를 붙여주셔서 aren't aren't or not 줄임말 aren't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am not은 줄임말이 없고요. 그는 의사가 아니다. he is not 이때 he 3인칭 대명사 3인칭 대명사의 짝은 is라는 비동사 he라는 비동사 he라는 주어의 비동사 짝을 이루는 비동사는 is이니까 he is not 역시 이때도 비동사 다음에 not을 붙였습니다. he is not 그는 아니다. a doctor 그는 의사가 아니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is not의 줄임말이 있는데요. 축약형이 있는데요. 그대로 is를 써주고 n을 써주고 어퍼스트로피 o를 어퍼스트로피로 변형시키고 t를 붙여주면 isn't is not isn't 이렇게 줄여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똑똑하지 않다. 부정어 안타가 붙었고요. they 그들은 3인칭 복수에 해당하는 비동사 3인칭 복수인칭 대명사 그들은 그들은 이거에 해당되는 비동사는 are 그래서 are not 그들은 아니다 안타 smart smart 하면 똑똑한 영리안인데 are not이 붙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리하지 않다 또는 똑똑하지 않다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서 부정문을 만들었습니다. 아빠는 집에 없다 that 3인칭을 나타내는 일반 명사 그거에 해당되는 비동사는 is이기 때문에 3인칭 명사에 해당되는 제가 3인칭은 i 1인칭 u 2인칭을 뺀 나머지 이 세상 모든 주어가 다 3인칭이라고 했습니다. 3인칭에 해당되는 주어 3인칭 주어에 해당되는 비동사는 is이라고 했고요. 제가 전 수업시간에 is that is not 이때도 비동사 뒤에 not을 붙였습니다. 아빠는 is not 그런데 이때 in이라는 전치사가 붙었습니다. 그때는 비동사 뒤에 전치사가 붙으면 비동사는 이다가 아니라 있다 로 해석을 하고요. 아빠는 is not 없다 있지 않다 없다 in the house 어디에 집 안에 집에 없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인 제인은 방에 없다 인데요. 이때도 주어 제인 있구요. 제인도 3인칭 사람 이름 3인칭을 나타내기 때문에 비동사는 이지구요. 비동사 다음에 not을 붙여서 is not is not 제인 is not 제인은 없다 이렇게 되구요. in the room 방 안에 제인 is not in the room 제인은 없다 in the room 방 안에 없다 이렇게 영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비동사의 부정문 만들기는 비동사 뒤에 앞이 아니라 뒤에 not을 붙여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동사 의 부정문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구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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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